쪼꼬쪼꼬 레전더리 야차 다섯 번째로 발을 구를 시 전방에 큰 데미지 입힌다 발 구르기 발 구른다 야차 정권 정권 스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집중하고 스킬 완료 시 기절을 부여한답니다 야차 행진 한번 해보자 헉 참 하나 둘 원 투 쭈리 원 투 쭈리 아 발 구르기가 저거야? 원 투 쭈리 원 투 쭈리 둥둥 착 둥둥 착 이거 프레디구나 ㅎㅎㅎㅎ 프레디였어 잉 아 이게 정권이야? 뭐 잘 모르겠는데? 초근접이야 초근접 이건 좀 세네 어?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레전더리식 되는진 모르겠고 그래도 그래도 명색이 레전더리인데 괜찮겠죠? 해보자 프레디 프레디 가자 둥 궁궁 짝 아 모르겠어 이거 좋은건지 모르겠어 으아 으아 그니까 그니까 쿵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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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공격하면 저 게이지가 하나씩 차는데 그걸로 발차기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그거 중 하나 같네요 이것도 그거 중 하나 같네요 아하 쿵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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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니 그냥 막 누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뒤지긴 한다 뭐지? 어떻게 된거지? 어떻게 된거지? 난 모르겠어 쿵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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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읏 근데 맘대로 안돼 쿵쿵쿵짝 쿵쿵쿵짝 진짜 맘대로 안돼 그리고 피 피 너무 없는데 이렇게 또 죽는거겠지? 난? 쿵쿵쿵짝 사제 있다 사제 쿵쿵 짝 아 너무 약해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게 세는데 즐거운 삶이었다 이정도면